자 워밍업 워밍업으로 모닝 워남 풀라벌 어 아 있어 역시 어깨 최강남 자 하은호서도 몇개 어 된다 가봐 으 아 아 으 얘네라 쟤 닐들 신나게 쟤 닐들 쟤 닐들 생긴 유 예 이디 요 주님 자, 뭉게, 뭉계란 뭉게, 뭉계란 여기 안에 있는 계란은 자, 아무거나 빵 토스트가 좋겠지만 아무 빵이나 그냥 넣겠습니다 아, 맛있을 것 같다 칼로리는 약 800 기물리겠네요 응 어때? 아니 이거 뭉게 뭉게 음, 맛있다 자, 계란의 담백함과 고소함 그 다음에 크림의 느끼함이 완벽하게 좋아 되겠습니다 와, 됐다 나이스 나는 고맙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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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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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 그리고 저기 첫 야이던만이지 기분 어때? 재밌어? 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합시다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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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